현실 1당의 국정농단의 진원지였던 문화체육부 새 임무보고 상임위원회에서 예전에 문체부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일단 1차관님, 김종의 부역자라는 그런 오명은 남기고 싶지 않으시죠? 그렇죠. 그런데 왜 K재단, 미루재단 성인 취소를 이렇게 미적거립니까? 혹시 아직도 감옥에 있는 최순실 눈치 보는 거 아닙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청와대 눈치 보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성인 취소하시겠습니까? 곧 법률적 검토가 나올 겁니다. 나오는 대로. 법률적 검토는 핑계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문체부 행정치의 행정 결단과 의지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는데요. 그럼 법률적 검토에서 성인 취소가 안 된다 하면 안 하시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장관도 없는 장관을 대응하는 주무 차관이지 않습니까? 정책적 결단 내리십시오. 그런 의사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김종의 부역자로 다음 상임위에서 저희 의원님들의 오해를 분명히 받을 것입니다. 저 또한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다음 상임위까지 미래 케이제단 승인 취소하시겠습니까? 지금 법적 검토가 나오는 대로 조속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임위까지는 안 됩니까? 다음 상임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냐 하면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법적 검토 그렇게 미루지 마세요. 이게 그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자꾸 그런 핑계 속에 저 차관님이 정말 부역을 하셨기 때문에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그렇게 국민들이 오해를 합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니고요. 저희가 법률 검토 미루지 마세요. 그렇게 핑계내지 마라 이 말씀입니까? 이겁니다. 언제 그러면 변호사들이 법률 검토 통해서 K-미래 스폰스 승인해도 좋다 해서 하루 만에 조수석으로 승인해줬습니까? 저희가 정당한 절차를 어차피 부실로 잘못되게 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럼 정책적으로 잘못한 부분을 과감하게 잘 참여하시자마자 그걸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두 달도 넘었지 않습니까? 아직도 법률 자문 검토 운영하는 거는 저는 차관님이 김종의 부역자라는 것을 스스로가 자인하는 오해를 받는 그런 말입니다. 다른 이유는 몰라도 법률 자문 그 핑계를 대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김종의 체육농단으로 많은 사람들이 찍힘을 당했고 또한 꽂혀서 부역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김종의 체육농단 리스트를 부역한 자와 찍어내린 자 20명 20명씩을 정했습니다. 오늘 이걸 공개할까 하다가 마지막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왜 김종에게 부역한 사람들이 아직도 버전이 활개치고 있습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종한테 핍박 당했던 사람들이 왜 아직도 명예회복 못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한테니스협회 주원회 회장 같은 분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훌륭한 지도자였는데 김종한테 찍혀서 지국신민개혁연대 10년 동안 대표했다는 그 이유로 대한테니스협회 회장을 광무라는 사람을 내세워가지고 덕보자 방문하는 사람을 신동석 국장이 작업을 해가지고 주원호 회장을 끌어내리고 광무 회장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주원호 회장을 비리 체육인으로 해서 검찰 조사 받게 하고 지금 안에 낙이 찍혔어요. 명예회복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20명이 돼요.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차관님이 이 차관님 이런 거 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 쓸데없이 그런 거 업무 보고 저런 거 하세요. 김종의 국정농단 이것을 정리를 하는 게 최우선 과제 아닙니까? 이 명단을 두 분께 드릴 테니까 다음 상임위까지 김종에게 꽂은 자 20명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며 김종에게 찍힌 자 20명은 어떻게 명예회복하고 정부가 사과할 것인지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최유긴 블랙리스트 이차관님. 네. 존재한다는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네. 보도를 통해서 제가 찾아봤습니까? 네. 찾아봤습니다. 찾았습니까? 두 가지 형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철에게 물어보세요. 우상일에게 물어보세요. 아시겠습니까? 다음 상임위 밑에 따지겠습니다. 네. 자 통합체육계 ppt를 한번 보여주세요. 김종이가 국정농단 하느라고 체육농단 하느라고 딴 짓을 하는 사이에 과거에 두 체육단체장들이 합의를 해서 체육계획의 핵심적인 과제인 체육단체를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14년 11월 달에 저렇게 합의를 하고서 법안을 통과하고 지난해 3월에 체육단체가 출범이 됩니다. 그런데 저 정신을 보면 통합체육계는 엘리트와 생활체육의 균형발진을 이루도록 한다. 저게 지금 안 돼 있어요. 자 보세요. 가령 두 차관님이 예를 들어서 식당을 운영을 해요. 서로 마주 보면서. 서로 죽으라고 싸우고 있어요. 식당 서로 경쟁하느라고. 그래서 우리 하나를 합치자. 사이좋게. 그런데 그 문패가 두 분 중에 한 식당 문패로 하면 그게 한 식당으로 흡수되는 거 아니겠어요? 대한체육계와 국민생활체육계가 통합했으면 제3의 명칭이 돼야지 통합체육계의 명칭이 되는 거지 어찌하여 대한체육계의 명칭을 씁니까? 도로 대한체육계가 된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이사회 보세요. 제가 이제 이사회 명단을 봤는데요. 이게 말이에요. 이사회 명단이 순위계 비개혁적이고 반개혁적인 인사 진짜 제대로 어떤 체육계 시스템을 바로잡을 수 있는 개혁적인 인사들은 씻고 볼 수가 거의 없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 저는 이게 참으로 의아합니다. 심지어 이 안에는 김종의 부역자들도 이 안에 명단이 들어가 있어요. 세 번째로 생활체육, 예를 들어 체육의 균형발진이지 않습니까? 이 안에 생활체육인들이 거의 없어요. 생활체육인들이 가진 상실감은 어쩝니까?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대한체육계 명예회장이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이번에 했어요. 자 그러면 대한체육계 명예회장이 김종의 부원 대학체육회장으로 이게 말이 안 되죠. 서산기 생활체육회장도 공동명예회장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상임고문 한 열 분이 있어요. 전부 다 대한체육회 전 회장들이에요. 국민 생활체육회 회장들 같이 해야 되는 게 저 통합체육회 정신, 생활체육과 대한체육회를 균형있게 발전한다. 정신이 맞는 거 아닙니까? 순위가 엉터리예요. 도로 대한체육회가 된 겁니다. 이형 회장이 제1대 통합체육회장이 아니라 40대 대한체육회 회장으로 취임을 한 겁니다. 중후부채인 정부의 예산으로 99% 운영되는 대한체육회가 김종의가 체육론단을 한 사이에 이 꼴이 아수랑으로 된 동안에 이 영틀에 대한 동안에 제2차관계에서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체육회 이산명단, 명예회장 명단들이 어떤 기준으로 일으켰는지 하나하나 대한체육회에 이야기하셔서 본 논의실로 제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보충지를 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기 보시면 KOC 본리를 본리 여부를 19대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해놓고서 한 번도 안 했어요. 약속을 여기는 거예요. 김종의가 다른 짓 하느라고 최순실 부여하느라고 저 약속을 안 지킨 겁니다. 이 정부가 끝나기 전에 지금이라도 제2차관계에서 약속했다는 저 논의를 짓게 되지 않겠습니까? 국회의 약속이고 양단체 체육인들에게 약속이에요. 잘 금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KOC 분리 관련한 법안을 본 의원이 제출하도록 할 테니까 논의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저는 여기 참반 논란이 있지만 약속을 했기 때문에 법안을 제출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대한체육회의 명칭이 도로대한체육회가 되므로서 통합의 정신이 훼손되버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3의 명칭을 3월 27일이 통합체육회 출범 1주 년 되는 날입니다. 그때까지 제3의 명칭을 만들어서 통합체육회에 취재 만들 새로운 명칭이 많은 것입니다. 문정하고 오보는 왜 3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돌아오지 않습니까? 미국이 준다고 했는데 왜 못 가지고 옵니까? 미국의 절차, 수사 절차 다 거쳐오는데 미국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어가지고 거의 1년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벌썩 재판까지 지난 1월 30일까지 다 끝났습니다. 마지막에 선고가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돌려오는 날짜나 이런 거가 양국이 이거는 문화주권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만약에 미국의 문화재가 우리가 미국에서 가지고 약탈 문화재가 서울에 있었고 미국인들하고 우리하고 돌려주기 약속했는데 3년이나 걸린다. 대한민국 언론들이 왜 미국이 안 돌려주냐고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창피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차관님. 김종 최순실이가 엉클해 놓은 평창올림픽을 저는 평화올림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평화는 남북평화는 말이 그들에게는 금격이었지만 이제 국정을 바로잡기 위해서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세 가지만 간단하게 10초만 더 쓰겠습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남북한이 금강산에서 평창올림픽에 평창올림픽 동안에 문화올림픽을 추진해 볼 것 두 번째는 서울과 평창에서 출발하는 서울과 평양에서 출발하는 서울과 평양에서 출발을 해서 평창에서 만나는 성화를 봉송하는 것을 제안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남북 다닐 팀이 깃발 들고 공동 입장. 이거는 2000년 시드니올림픽을 여세한 겁니다. 남북 문제가 17년 동안 퇴행이 되어버린 거예요. 17년의 퇴행이.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남북 응원단이 평창에서 서로 응원하는 것. 꿈같은 이야기지만 평화올림픽을 위해서 평창올림픽의 흥행을 위해서 이건 좀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순실 눈치 안 보지 않습니까? 이제 최순실이가 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평화올림픽 끊으면 다 죽여버리겠다. 13년이 그렇게 한 거예요. 최순실이가 당혹에 있는 이렇게 남북 평화를 위한 평화올림픽을 평창올림픽을 통해서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신용으로 신용이라고 신용으로 동생이 한편을 캐스터